아 갑시다 어허 현자들과 대화하기 레드가드 잡기 잡다 안고 울구레 우스거드 동료로 하고 복해서 해보세요 울구레 우스거드가 어디있는사람입니까 컴페니언인가 불구레 우스거드 좌우 하와 아 아 아 어마어마'd…. 아 그립하다는 관광지 What's that 뭐 뭐 뭐 뭐 뭐 그런 거에 대해 물어봐. 아니면 데려다 놓으라고 하라고. 이런 거에 대해 알아.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. 가만히 있으나мотр. 몇명에 살게 하기. 설계에 있으나? 다른 돈을 방문하고 있느냐? 침대의 신앙에게 듣기 바랍니다. 든 마녀앗에서 그 취소가 되길 바랍니다. 바라스테드 허허 한참 가야겠네 여기서 걸어가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산적도 황금일텐데 아닌가 나 오늘 장발장심 안오실 줄 알았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결국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허허 내가 주말동안 잊고 있었는데 마법사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자 인마 어디서 하는 소리야 뭐가 이렇게 점프 소리야 어? 아팠어요? 왜 아팠데? 장염이면 꽤 고생했을텐데 야 리디아 저거만 들어도 이렇게 센데 제가 토요일날인가? 아니다 금요일날이구나 방송 끝나고 법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아 지금 전설에서 궁수로 하면 얼마나 셀까? 테스트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던전을 돌았거든요 저장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불현듯 잠깐만 이 위에 저장을 한다면 혹시 덮어 써지는 건 아닐까?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알았다 닥쳐 이 도둑놈아 닥쳐 이 도둑놈아 좋았다 다시 물어봐 그 저장을 하는 순간 법사가 날라갔어 덮어서 저장이 된거죠 아이 나중 아이 시간 없어 인마 그래서 법사가 세이브 파일이 날라갔어요 아 아 저리 가요 구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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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저리가 아 아 아 양손 양손 잠깐 기다려 기다려 많이 지금 하 일정 길고 하는 하 아 내가 어 나의 아픈걸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리디아 아카당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야 이..일반인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세 이정도면 적당한거죠 욕심이 너무 많아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 이 돈은 아 이거 켄님이 또 토요일날은 내 말 들어주시더니 안 들어주는 오늘은 야 너 거기 있으면 떨어지겠는데? 스탯 조정을 먼저 썰고 다닌다고? 아 안돼 안돼 그런 나한테 약 팔지 마세요 나 약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야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 안한다고 안한다고 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은 또 온갖 약을 다 집어먹어 손 돌었냐? 손 돌이다 아니다 봐 저거다 법사다 법사 귀가 엽냐고? 내가 이거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구 친절하게 알려주면은 또 해보고 싶어해 아 저리가 흐응응응응 흐응응응 뭐 1대 맞고 한번 항복이야 이건 흐음응응응응응응 어 레벨요비다 pode 어디까지 도망가 리디아가 너무 쎄서 집에 대기시켰다고? 그거 봐요 안 써먹잖아 너무 쎄니까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약해하지 나는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면 그때서야 해 알아보고 하는 건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주웠는데? 방패? 강철 철체 이건 뭐지? 별로야 완전 구려 시체대 살리기 몸 아픈 건 어떻게 해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프진 않아요? 앞뒤가 안 맞잖아 맨날 배고프다며 진짜 앙염이야 세라네이 먹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두텅만 조금 다행이네 그래도 주말 쉬어서 안 아프면 저 이제 아픈 게 가실 때쯤 맛있는 게 먹고 싶겠지 음 아잇 저쪽까지 가야되네 지금도 땡긴다고 맞아 장염이어도 장염이어도 이상하게 배고파 뭔데? 어우 멈추지마 불안해 게임이 왜 중간에 멈춰 불안하게 시리 산적 산적은 왜 산적이 없지? 여기 원래 산적이 있는데 어? 니네가 안 오면 내가 들어가야 되나? 얌전하네 오늘은 마검살을 키우세요 마검살을 키우세요 그것도 한번 도전해봅시다 내가 들어가자 오 뭐야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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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내려와 도절됐네 저 건망진 놈 거기서 네가 있어? 원래 여기 산적이 딱 서있는 자리인데 내려와 하나씩 기다려줄게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아 내려오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리와 아가씨 이리 오시오 후려 후려 후려줘 항구히로 맞게 야 거리 줄을 잘한다 우흠 그러네요 사슴잡고 있었어 여유로워 산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스카이리미에서 우흠 오냐? 오는 거 안 오는 거야? 우흠 뭐야 또 구글에서 스카이림 남자바디 검색하시면 좋은 거 있습니깐 어 나한텐 아니겠네 통가죽 방패 어 깨자 나이스한데 아 함정이 저 위에 있구나 아 이것들 왜 안와 게으러 가지고 저기 논다 가사 찾고 있어 으는 필요가 없네 으으으으 즈가 너 떨어져버려 떨어져버려 우두머리 이거 올래 나중에 오면은 황금인데 지금은 강철이네요 야 얘 체력 진짜 나다 얘랑 싸우겠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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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었어? 이 자식이 죽기엔 너무 낮았나? 여기 있다 어 잠깐만 레벨업인가 음 뭐 뭐야 셀떠누고 먹었어 아닌가 묵인가 뭐야 이거 왜 들고 다녀 갑자기 스카이레비 사고 싶다고? 뭘 본거지 우리 매니저한테 뭘 보여준거야 음 음 어 칼? 방패? 뭐든 상관없죠 방패는 40 여기 30 저의 강탈을 맞게되면 시간이 천천히 된다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어 이쪽이 좋네 맹렬한 일격 음 음 쌍수는 지금 안할거고 검 도끼 이건 아유 이건 좀 애매하다 치명타 10% 치명타 10%? 좋은데 야 이것도 좋다 특기가 두개나 있네요 어 이건 1 더 찍고 이거 올리자 일단 어 뭐야 아이씨 뭐야 이런것도 알려줘 리디아 레벨업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전사하니까 킬모션이 절대 안나오네 어 굿 굿굿 굿굿 킬모션이 왜 이렇게 안나오지 퍼센티지도 올렸을텐데 어딨니? 저기있다 이 안에도 있나? 있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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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어 떨어졌나 어중간히 데 있지 말고 야 거기 있으면 니가 너무 유리해 야 치사하다 오 그렇지 이리와 죽어 임마 야 킬모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없어 왜 여자 바디가 더 퀄리티가 좋지 모드는? 그게 왜 어쩔 수 없는걸까 한 손이 한 손이 올랐나? 어 그래 이거 하나 찍자 그리고 하 또 여기 넌 여기로 두 손을 가져왔냈 네 손을 가져올게 12,17 19 내가 이것은 없음 이 투구 왜 나댕냐? 음... 방패들면 대부분 둥귀를 들이던데 아니 내가 메이스도 있는데 너무 느리더라구요 내 취향은 아냐 마따난 칼이 없어서 들고 다니는 거지? 이것도. 칼 있으면 칼 들고 싶네. 레드 가드인가요? 아니에요. 노드예요, 노드. 내가 무슨 흑인 더 큰 줄 아는데. 백인이야, 백인. 자그마치 백인을 들고 있는데. 음...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겠구나.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지. 음... 음... 어쩔 수 없어. 내가 잡은 무조건 빡빡이야. 내 여기서 일부나 라마 나올 겁니다. 다 별로야. 위나 아마 하나 나올걸? 내 캐릭터가 대머리를 피할 수 없지. 여자 대머리 아니겠는데 어디야? 도ordon ! 어... 좋았어. 나쁘지 않구만. 아 이게 지금 두배 모의 나비가 없어서 좔 어둡구나. 주변이. 오우... 괜찮은데 임페리얼이럴 팔아버려 괜찮은데 마망이면 초반부터 상당하죠 머리띠 이쁘다 근데 요새는 머리띠하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없네 많이 못봤네요 이건 아니구나 뭐 있나? 아 여기서 큰 애건가? 오케이 오자 방패 방어력 24 아하 그냥 방어력이 좀 약하구나 하지만 마방이 15%면 엄청나죠 머리띠에 머리라고 못하고 아니 내가 머리띠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엘브나 하나 주네 사냥용 주네 잘 안보이길래 머리띠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가면 한 녀석이 더 있는데 얘인가? 어떻게 죽어지네? 리디아가 몇 가지 왔었나? 나 다른 게 없다 아 석류석 유행이 아니냐래서 그렇지 여기선 뭐 머리띠 하면 좀 안 어울리지 쇼커트가 참 예쁜데 여자들은 근데 여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한 머리가 아니라고 아까 침낭이 있었는데 난 쇼커트가 예쁘더라 이렇게 해서 낮에 가자 너무 어두워 밤에 가고 싶잖아 12시간 취침 오 좋다 이게 AFT를 설치했더니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뭐랄까 동작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리로 가나? 어 이리로 가는구나 어 나는 여자들 쇼커트가 좋아 아이고 길어도 좋은데 여자면 좋은데 내려와 봐 이런 것도 시킬 수 있더라 행동 내가 또 어저께 이거 다 봤지 춤추기 춤춰봐 이게 야 이 춤은 아닌데 어저께 분건 되게 여성스러운 춤이었는데 어저께 분건 이건 좀 바보같잖아 바보같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은 따라와 따라와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여자가 하면은 여고에서 인기가 많아요? 무슨 무슨 의미지? 내가 봐드린 그 의미로 해석했다나? 아닌가? 여자가 슈쿠터 하면 이쁜데 여자들이 좀 머리가 아까워서 못하지 이쪽이 많니? 날씨가 좋다 오늘은 아까같지만 해도 비 오고 그랬는데 숏커트? 어 숏커트 어느정도냐면 단발보다는 좀 짧은거? 보이시한거 말고 너무 남자같이 저 거미가 저 물에 쓸려고 하는거 아니야? 어느정도라고 해야될까? 연예인으로 쳐야되나? 머리끼리? 숏커트면? 누가 있을까? 숏커트 고준이 단발인가요? 왜? 잠깐만 내가 양손이 왜 올라가? 쟤가 오르면 내가 오르네? 또 아이유 단발 그건 단발이네? 아이유가 이쁜거구나 아 끌 수 있어요?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건 끄고 싶지 않다 나도 참 얍삽하다 여긴가? 여긴가? 여긴 아니 있잖아 이건 다른 던전 마커나 찍고 갑시다 짧은 단발 짧은 단발 그럼 그게 맞네 내가 말한게 다 짧은 단발이네 또 있나? 아 근데 짧은 단발로 여자들은 좀 부담스러울거 같애 머리가 아까왔어 힐그룬드의 묘지 여기가 뭐더냐 뭔지 모르겄다 내려가자 들어가볼까? 아 들어가면 또 끝이 없는데? 어? 나름 데코가 있는데? 자 숏커트하고 10분쯤 찍었는데 다들 남자인줄 알아요 아! 카우! 내가 시작했다고 큰일이 있구만 여기가 없어졌어 너 뭐야 너 뭐야 도와줘? 그가 묘지에서 누가 있는데 그가 묘지에서 누가 있는데 발스 베란 내 가족은 내가 부관참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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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족은 그가 아직 안 왔어 그리고 그가 자신을 도와줄게 좋아 도와줄게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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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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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죠 들어가자 구성 자 추천 버튼 1번씩 부탁드립니다 메모리 에지스터 써도 로딩이 짧아지진 않네요 약간 기대했는데 방송 중에는 똑같네 방송 아닐 땐 좀 짧은 것 같은데